안녕하세요 무인서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총균세로 유명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또 다른 서적 왜 인간의 조상이 침팬지인가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인간의 진화와 인류의 기원을 다룬 책으로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을 유전학, 고고학, 생물학적 증거를 통해 설명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인간의 짝짓기와 관련해 재밌게 풀어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꿀잠 드세요 인간의 성생활이 왜 지금과 같은 방식인지 알려면 우리의 식습관과 사회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의 유인원 조상은 초식을 했지만 우리는 식물성 음식뿐 아니라 고기까지 먹는다 하지만 잡식을 시작한 지 채 수백만 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치아와 손톱은 호랑이가 아니라 여전히 유인원을 닮았다 우리의 치아와 손톱이 수렵에 불리한데도 성공을 거둔 것은 큰 뇌 덕분이다 우리 조상은 연장을 이용하고 조직화된 집단을 이루었기 때문에 동물을 사냥할 수 있었으며 일상적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뿌리와 열매를 채집하는 데에도 연장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육식이 아니더라도 큰 뇌가 필요했다 수렵 채집을 하는 아이는 식량을 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여러 해에 걸쳐 습득했다 오늘날 아이들이 농부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려고 몇 해 동안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이들은 젖을 떼고 여러 해가 지나도 무지하고 무력하여 혼자 힘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인간의 아이는 부모가 식량을 구해와야만 살 수 있다 우리 눈에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영장류 세계에서는 예외적 현상이다 새끼 유인원은 젖을 떼자마자 스스로 먹이를 구한다 인간 유아의 채집 솜씨가 형편없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신체적 이유다 식량을 찾는 데 필요한 연장을 만들고 사용하려면 손가락을 정교하게 놀려야 하는데 아이가 이런 능력을 발달시키려면 여러 해가 걸린다 내 아들이 4살 때 신발끈을 매지 못했듯 수렵 채집인의 아이는 돌돌끼를 갈거나 통나무 낚싯배를 만들지 못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이유다 우리는 식량을 찾을 때 지력에 의존하는 정도가 어느 동물보다 크다 먹거리가 훨씬 다양하고 식량 채집 기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뉴기니 부족 인근에 약 천종이나 되는 동신물은 각각 이름이 있다 부족원은 각 종마다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먹거나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잡거나 수확하는지 알고 있다 이 모든 정보를 습득하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 젖을 땐 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식량을 가져다 줄 어른만이 아니다 10년, 20년 동안 자신을 가르쳐 줄 어른도 있어야 한다 물론 숱한 인간적 특질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다른 종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테면 어린 사자는 부모에게 사냥법을 배워야 한다 침팬지는 인간처럼 식단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식량을 얻는다 부모 침팬지는 새끼가 식량을 찾도록 도와주며 인간처럼 연장을 사용한다 하지만 인간은 사자나 침팬지보다 훨씬 많은 생존 기술이 필요하며 부모가 짊어지는 부담도 훨씬 크다 부모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이가 살아남으려면 엄마의 보살함뿐 아니라 아빠의 보살핌도 중요하다 오랑우탄 수컷은 새끼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고릴라, 침팬지, 긴팔 원숭이 수컷은 그나마 낳아서 새끼를 어느 정도 보호해준다 수렵 채집인 아빠는 한 발 더 나아가 식량을 일부 제공하고 많은 것을 가르친다 아빠가 돌보지 않으면 자녀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빠가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할 가능성도 낮아진다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는 사회체계 짝짓기가 끝나자마자 아비가 떠나는 오랑우탄의 체계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침팬지의 체계도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침팬지의 암컷은 수정하여 임신할 준비가 되면 짧은 시간에 어른 수컷 여러 마리와 짝짓기를 한다 그래서 침팬지 수컷은 무리의 새끼 중 누가 자기 새끼인지 모른다 아비로서는 별로 아쉬울 것이 없다 어차피 무리의 새끼들에게 별로 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의 아빠는 자녀 양육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한다 진아의 관점에서 보면 남성은 자신이 친부인지 아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지 않으면 기껏 자녀를 키워놓았더니 다른 남성의 유전자를 후세에 전달한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긴팔 원숭이처럼 넓은 지역에 뿔뿔이 흩어진 채로 남녀 단둘이 살아서 여성이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남성을 만날 일이 전혀 없다면 친부 여부를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 집단은 대부분 다수의 성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력과 채집은 남성, 여성 또는 둘 다의 집단 협력이 필요한 활동이다 집단을 이루면 포식자와 적, 특히 다른 인간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쉬워진다 친부에 대한 확신과 집단 생활이라는 두 가지 필요성을 한꺼번에 충족하기 위해 인간은 우리 눈에는 정상적이지만 유인원의 기준에서는 이상한 사회체계를 진화시켰다 어른 오랑우타는 외톨이로 살아간다 어른 긴팔 원숭이는 암수 한 쌍이 외따로 살아간다 고릴라는 지배적 어른 수컷이 어른 안컷을 여러 마리 거느리는 하렘에서 살아간다 침팬지는 흩어져 사는 안컷들과 수컷 집단으로 이루어진 무리에서 살며 여러 상대와 짝짓기를 한다 반면에 보노보는 암수가 무리를 이루어 사는데 교미 상대가 많음을 뜻하는 나논의 정도가 훨씬 심하다 인간 사회는 앞선 영장류 사회 중 어느 것과도 닮지 않았다 우리의 사회체계는 식습관과 마찬가지로 사자나 늑대와 더 비슷하다 우리는 많은 성인 남녀로 이루어진 무리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사자는 수컷이 아무 암컷하고나 짝짓기하고 암컷도 아무 수컷하고나 짝짓기를 하기 때문에 새끼의 친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이에 반해 인간은 한 쌍의 남녀가 짝을 짓는다 동물의 세계에서 우리의 사회체계와 가장 가까운 것을 찾자면 갈매기와 펭귄 같은 바닷새의 큰 무리를 들 수 있다 이 동물들도 한 쌍의 암수가 짝을 짓는다 대부분의 현대 정치 국가에서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남녀의 결합을 단원제로 한정한다 이 말은 사람마다 한 명의 배우자와 짝을 맺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인류의 사회체제였을 수력, 채집집단에서는 대다수 남성이 아내 한 명과 자식만을 먹여 살릴 수 있지만 힘과 불을 지닌 일부 남성은 아내를 여러 명 둘 수 있었다 통치자가 거대한 하렘을 거느릴 수 있게 된 것은 농업과 중앙 집권화된 정부가 등장하면서 소수의 군주가 무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왕실 하렘의 아기들을 먹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성인 남성은 나이가 같은 여성에 비해 평균 신장이 크다 사람마다 예외가 많기는 하지만 전체 인구를 놓고 보자면 남성은 여성보다 몸무게가 약 20% 무거우며 키는 약 8% 크다 왜 그럴까? 그 대답은 우리의 사회적 성적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대다수 남성이 아내가 한 명이면서 일부 남성이 여러 아내를 두는 전형적인 수렵 채집 사회체계는 약한 일부일처제라고 부를 수 있다 인간은 농업이 시작되기 전에 오랜 세월 동안 수렵 채집인이었기 때문에 약한 일부일처제는 왜 남성이 여성보다 큰지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일부일처제의 포유류는 수컷 한 마리가 독점적으로 짝짓기를 하는 암컷의 마리수에 따라 암수의 평균 크기 차이가 달라진다 수컷의 하렘에 암컷이 많을수록 암수의 크기 차이가 커진다 가장 큰 하렘을 거느리는 종은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크다 동물 세계에서 세 가지 예를 들어보자 긴팔 원숭이는 일부일처제다 각 개체는 배우자를 하나만 둔다 수컷은 하렘을 거느리지 않으며 암수의 평균 크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암컷과 수컷의 크기가 똑같다 이에 반해 고릴라 수컷은 대체로 암컷 세 마리에서 여섯 마리로 이루어진 하렘을 거느린다 그래서 수컷이 암컷보다 몸무게가 두 배가량 많이 나간다 남방 코끼리 물범의 하렘은 평균 48마리의 암컷으로 이루어진다 하렘이 이렇게 크니 암수의 덩치 차이도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정답이다 3톤에 달하는 수컷에 비하면 300kg짜리 암컷은 난쟁이처럼 보인다 이유를 살펴보자 1부 1처제종은 모든 수컷이 암컷을 차지할 기회가 있다 이에 반해 코끼리 물범처럼 강한 1부 다처제종은 짝을 얻지 못하는 수컷이 많다 몇몇 지배적 수컷이 암컷들을 모조리 독차지하기 때문이다 하렘이 클수록 수컷의 경쟁도 치열해진다 덩치가 큰 수컷이 대체로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높으므로 수컷은 클수록 유리하다 우리 인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크고 약한 1부 다처제라는 점에서 이 유형에 들어맞는다 하지만 인류 진화의 어떤 시점에서 지능과 성격이 몸짓보다 중요해졌다 따라서 덩치 큰 남성이 작은 남성보다 반드시 아내가 많은 것은 아니다 우리의 유별난 성생활 인간의 성행동은 다른 포유류의 기준으로 보면 괴상하기 짝이 없다 이를테면 대다수 포유류는 성적으로 흥분하는 시기가 매우 짧아서 암컷이 발전기일 때만 교미한다 발전기가 되면 암컷은 난소에서 난자를 내보낼 준비가 되는데 이 시기에만 수정하여 임신할 수 있다 암컷이 발전기에 드는 간격은 종에 따라 다르지만 짧으면 몇 주에서 길면 몇 달까지 다양하다 1년에 한 번만 발전기에 드는 종도 있다 암컷은 발전기에만 수컷과 교미하려 하며 평소와 다른 행동과 겉모습으로 수컷에게 자신이 발전기임을 드러낸다 하지만 인간의 성주기는 사뭇 다르다 성적으로 성숙한 여성은 짧은 배란기에만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할 때면 언제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여성은 한 달에 한 번 배란하는데 여느 염장류 암컷과 달리 겉모습이나 행동으로 남성에게 자신의 배란 여부를 드러내지 않는다 인간 여성이 자신의 배란을 남성이나 다른 여성에게 얼마나 잘 숨기는가 하면 의사들이 1930년대 들어서야 실제 배란 주기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정도다 여성이 배란 주기를 숨기고 배란기뿐 아니라 연중 어느 때나 자신이 원할 때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대부분의 성관계는 임신이 안 되는 시기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간의 섹스가 가진 주된 생물학적 기능이 무엇이든 아이를 낳는 것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신과 전혀 상관없는 섹스가 가능해진 종은 오로지 인간뿐이다 동물에게 교민은 위험한 사치다 짝짓기를 할 때는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고 먹이 찾을 기회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포식자나 자신의 영역을 빼앗으려는 경쟁자에게 당할 위험도 커진다 따라서 암컷을 수정시키는 데 필요한 최단 시간 내에 교미를 끝내야 한다 인간이 섹스를 임신의 수단으로 여긴다면 진화적 관점에서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실패작일 것이다 물론 임신이 가능하지만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고 대부분의 성관계가 임신이 불가능하거나 가능성이 낮은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간의 배란기가 영장류 친척을 비롯한 연우 포유리와 같았다면 우리의 수렵 채집인 조상은 섹스에 허비했을 시간에 마스트돈을 더 잡고 열매를 더 딸 수 있었을 것이다 인간 성생활의 진화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배란을 숨기게 되었는가 때아닌 섹스에 대체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섹스는 쾌감을 주지만 이것은 진화의 산물이다 인류의 성행동이 진화적으로 유익하지 않았다면 섹스를 즐기지 않도록 진화한 돌연변이 인간이 세상을 차지했을 것이다 배란 감추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상은 성교 감축이다 무리를 이루어 사는 다른 모든 동물은 배우자가 하나이든 여럿이든 간에 무리의 다른 구성원이 빤히 보는 앞에서 교미한다 어째서 인간만이 남몰래 섹스를 하고 싶어 할까 생물학자들은 인간의 배란 감추기와 성교 감추기가 어디에서 비롯했는지에 대해 갑론 을박을 벌이고 있다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먼 과거에 이런 특징이 진화했을 것이다 또한 어떤 요인이 이 특징을 보존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의 배란 감추기와 성교 감추기를 설명하는 요인이 애초에 이런 특징을 일으킨 요인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유별난 성생활이 어디에서 비롯했는지에 대해 생물학자들이 제시한 설명 중 세 가지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해당하는 듯하다 그 세 가지는 아래와 같다 배란 감추기와 성교 감추기는 수컷 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협력을 증가시키도록 진화했다 배란 감추기와 성교 감추기는 커플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가족 형성의 토대가 된다 여성이 성교를 감추도록 진화한 것은 남성이 자신과 영구적으로 유대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남성은 배우자가 낳은 아이의 친부가 자신임을 더 확신할 수 있다 이 모든 설명에서 우리는 인간의 사회구조가 가진 핵심 특징을 알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은 아이와 자신의 유전자가 사람 남기를 바란다면 오랫동안 힘을 합쳐 아이를 키워야 한다 동시에 이웃 커플과도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남녀가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면 친구나 이웃에 대해서보다 서로 간의 유대감이 더 커진다 이러한 끈끈한 유대감은 단순한 임신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접착제다 은밀한 섹스는 친밀한 집단 내에서 성적 파트너와 그렇지 않은 파트너의 차이를 강조한다 인간의 짝짓기 체계를 떠받치는 토대는 남녀가 짝을 맺어 함께 아이를 키우고 영구적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다 또 다른 영장류종도 영구적 유대관계를 맺는다 바로 긴팔 원숭이라는 작은 유인원이다 하지만 이들의 짝짓기 체계는 인간과 다르다 긴팔 원숭이 커플은 무리나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다른 긴팔 원숭이와 동떨어져서 둘만 살아간다 임자 있는 긴팔 원숭이는 외간 긴팔 원숭이와 교미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인간은 단 둘이서가 아니라 사회적 집단을 이루어 살아간다 이따금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기도 한다 결혼한 사람이 외간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간통이나 혼외정사라고 부르는데 부부의 섹스라는 정상적 패턴에 대한 예외이다 배우자가 간통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삶이 비참해진다 그런데도 왜 인간은 간통을 할까? 여느 행동과 마찬가지로 간통도 진화적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단, 진화 생물학의 틀을 이용한다는 것은 종 전체의 패턴을 바라보는 것이며 진화는 인간 행동을 추동하는 여러 힘 중 하나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진화적 경쟁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면 승자는 자식을 가장 많이 남기는 사람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은 종마다 다르다 순수한 일부 일처제를 채택한 종이 있는가 하면 극심한 난원을 채택한 종이 있고 일부 일처제를 선택하되 예외를 두는 혼합 전략을 채택한 종도 있다 어떤 종이든 수컷에게 최선의 전략이 암컷에게도 최선은 아닐 수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남성의 경우 자식을 낳을 때 소요되는 최소한의 노력은 성교다 여기에는 약간의 시간과 에너지만 투자하면 된다 반면에 여성의 최소한의 노력은 성교 더하기 아홉 달의 임신이다 또한 인류사의 대다수 기간 동안 여성은 자식에게 몇 년 동안 젖을 먹여야 했다 여기에는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간다 따라서 남성은 일생 동안 여성보다 훨씬 많은 자식을 낳을 잠재력이 있다 가장 많은 자식을 낳은 남성은 모로코의 잔혹한 지배자 이스마일 황제로 무려 888명을 낳았다 여성 세계 기록 보유자는 19세기의 세쌍둥이를 열엇 낳은 러시아 여인으로 69명을 낳았다 여성이 자식을 20명 넘게 낳은 경우는 드물지만 일부 다처제 사회의 일부 남성에게는 식은 중 먹기다 이러한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남성은 혼의 정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여성보다 훨씬 크다 자식의 수가 성공의 유일한 기준이라면 말이다 이것은 남성이 혼의 정사를 호시탐탐 노리는 한 가지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은 왜 간통을 할까? 여러 나라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혼의 정사를 하려는 동기는 주로 결혼에 대한 불만족과 새로운 연구적 관계를 찾으려는 욕망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혼의 정사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떤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거나 받아들이는 것과 별개 문제다 모든 인간 행동의 목표가 진화적 요인으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목표를 선택할 능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이해의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존중하고 종교적, 도덕적 믿음을 따르고 가족을 지키겠다는 등의 목표가 혼의 정사 욕구보다 강한 사람들도 있다 인간의 성공과 행복을 평가하는 기준은 자식을 얼마나 남기느냐만이 아니다 성공과 행복을 이룬 많은 남녀가 가족 수를 제한하거나 아예 자식을 낳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성과 짝을 짓거나 전통적 성 역할을 뛰어넘는 성 정체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라 여러 목표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우리는 한갓 자신이 진화시킨 특징의 노예가 아니며 유전자에 기록된 천성의 노예도 아니다 경쟁 부족에게서 신부감을 빼앗거나 아이를 살해하는 고대의 관습을 끝낸 것은 현대문명의 훌륭한 성과다 진화적 관점은 인간의 사회적 성적 관습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이해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현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인류문화는 일단 확고하게 자리 잡은 뒤에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절개냐 나노니냐의 문제는 우리가 물려받은 진화적 특징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생각과 믿음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여느 동물처럼 최대한 많은 후손을 남겨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진화했지만 이와 더불어 윤리적 목표를 추구하는 삶을 선택하여 이를 행동의 나침판으로 삼았다 여러 목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능력은 인간과 나머지 동물의 큰 차이점 중 하나다 배우자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일까 인간의 성생활이라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매력이라는 미스터리다 우리가 이 배우작감이 아니라 저 배우작감에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할까 심리학자들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많은 부부를 대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측정한 뒤에 누가 왜 누구와 결혼했는지 알아내려고 시도했다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남편과 아내는 민족적 배경, 종교, 정치적 견해가 같다 부부는 지능이나 깔끔함 같은 성격도 꽤 들어맞는다 외모는 어떨까 아주 많은 부부를 관찰했더니 뜻밖의 사실이 발견된다 예외가 많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부부는 모든 신체적 측면에서 다소 닮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묘사할 때 맨 처음 떠올리는 뚜렷한 신체적 특징인 키 몸무게, 눈동자 색깔, 머리카락 색깔, 피부색은 물론이고 코 너비, 깃불 길이, 가운데 손가락 길이, 눈 사이 거리, 손목 둘레, 허파 크기 등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 특징까지 비슷하다 이것은 폴란드에 사는 폴란드 사람, 미시간주에 사는 미국 사람, 차드에 사는 아프리카 사람 등 전혀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다 어느 경우든 부부가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임의로 짝을 지었을 때보다는 더 닮았다 극과 극은 통한다라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보다는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는 경량이 있다 한 가지 이유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민족적 배경, 종교,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끼리끼리 어울려 산다 우리는 교회에서 종교가 같은 사람을 만난다 친한 가족들은 관심사, 정치적 견해,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대체로 비슷하다 따라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만나 사랑에 빠질 기회가 많다 하지만 극불길이로 이웃을 맺지는 않으므로 신체적 특징으로 배우 작감을 선택하는 데는 틀림없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대답은 외모에 바탕을 둔 신체적 매력에서 찾을 수 있다 키와 머리카락 색깔처럼 눈에 띄는 특징뿐 아니라 뿔 길이와 눈 사이의 거리처럼 눈에 띄지 않는 특징을 비롯한 모든 특징을 한데 어우러져 탐색 이미지를 형성한다 우리는 자신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저 남자 내 타입이야 저 여자 내 타입 아니야 라고 느껴지는 것은 탐색 이미지 때문이다 우리가 비슷하게 생긴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유전자의 절반을 공유하는 부모 형제를 기준으로 탐색 이미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장래의 배우자에 대한 탐색 이미지는 우리가 매우 어릴 때 출생 직후부터 6살 사이에서 발달하기 시작한다 탐색 이미지는 우리가 가장 자주 보는 이성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 형제 어릴 적 친구를 기준으로 탐색 이미지를 형성한다 우리가 이상적 배우자에 대한 탐색 이미지를 일치감치 형성하도록 진화했는지는 모르지만 연구자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성격, 지능, 종교 같은 요인이 외모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거듭 발견했다 사회생활과 성생활의 여느 측면과 마찬가지로 이성이든 동성이든 연애 상대에게 매력을 느껴 결국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유전적 특징은 부분적인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그 밖의 인생 경험, 가치, 목표가 중요한 역량을 미친다 전부 처럼 따라서 제 마음을 미친다는 사실을 개입하는데 현재는 중간에 대한 탐색 이미지 감염이 있을지 않게